너의 시험에 적시면서 그님에게 안녕하며 정변에 의사하고 이제 왔을 후회하며 물리치니 하지 말라는 사람은 사랑한단 말이라도 이제 왔어 무슨 소용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잡지 못한 내가 바보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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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도상 고맙습니다 왜 밖으로 지도나 가는 곳이 가지 말라 이제 와서 후회할 줄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잡지 못한 내가 바보야